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제18대 회장의 김성규 영남대 의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.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조계종전법회관 선운당에서 창립 31주년 기념법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김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.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나아가야 될 그리고 제가 임기 동안 첫째 전법과 연구, 둘째 불교의 사회성 학대, 세 번째 지역교수불자회의 활성화 및 불교 학생회의 활성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16대, 17대 회장을 역임한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는 불자지성인들의 모임인 교수불자연합회가 한국불교의 위상 강화와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며 새 회장 선출을 격려했습니다. 신임 김성규 회장은 올해로 31년을 맞은 법륜 불자교수회를 창립하고 이끌어오는 등 대구,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불교 활성화에 앞장서왔습니다.